여러분 안녕. 오늘 먹을 건 옥수수 크림빵입니다. CU에서 1500원 들어왔어요. 약간 끈적끈적해요. 기분이 좀 나쁜 느낌. 같이 떼주지가 않아요. 이런식으로 되고요. 겉부분 빵이 약간 쫀득쫀득하죠 뭔가? 납조름합니다. 달달한 옥수수 크림맛이네요. 빵은 생각보다 좀 질긴 편이에요. 아이스크림 중에 옥수수 모양으로 된거 있죠? 아이스크림 중에 옥수수 모양으로 된거 있죠? 그거 먹는 느낌인데 딱딱한 빵 사이에 들어있습니다. 아이스크림 먹을만하긴 한데 약간 겉부분이 찐작찐작한 점? 그래서 약간 손이 좀 더러워져서 별로 재구매는 안하고 싶네요. 아이스크림 그럼 여기까지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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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